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들까지 동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엄중 조치를 재차 경고하고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 보건의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전공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주째. 8일 오전 기준으로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의 92.9%. 1만 1900여 명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호사들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허용한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 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전국 20개 종합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 원 중 59억 원을 투입한 정부는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동료들의 복귀를 지연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동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긴급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4일이 의대 집단 유급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주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어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이 전 장관의 모습을 MBC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제저녁 7시 10분쯤 인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구 앞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들어섰습니다. MBC 취재진은 신분을 밝힌 뒤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탑승구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은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 언론사 취재진은 어제 오후 내내 이 전 장관을 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렸지만 이 전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출발 시간 한두 시간 전쯤 탑승구가 있는 보안 구역에 들어가는데 이 전 장관은 훨씬 앞서 취재진이 도착하기 전 이미 보안 구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의 마지막 출국길 공항에 나와 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새벽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합니다. 이후 호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사가 교체될 때면 전임자가 먼저 우리나라로 귀국한 뒤 후임자와 면담하고 이후 후임자가 출발하는 게 통상 절차인데 이 전 장관의 경우 출국 금지됐던 사실이 큰 논란이 되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전임자인 김환중 현 호주 대사는 오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임자가 귀국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은 바로 대사로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수 소건문도 동쪽 해상에서 18명이 탄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전복사고에 대해서는 해경이 사흘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유사영 기자입니다. 해양경찰관들이 경비함정에서 선착장으로 들것에 실린 남성을 옮깁니다. 곧이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길 헬기가 인근 착륙장을 뜹니다. 어제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 소거문도 동쪽 2008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배에 탄 18명이 전원 구조됐지만 선장과 선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승객 7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양경찰이 환한 조명 아래 망원경을 들고 밤바다를 살핍니다. 저멀리 바다 위에 주황색 조명탄도 새카만 수면을 밝힙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 어선전복사고로 해경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경비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야간 광역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선박은 수면 위로 인양했습니다. 수면 위로 인양은 됐는데 아직 크레인이 배를 잡고 있거든요. 해가 좀 밝아지면 그 안에 정비 수정을 한번 해보고.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3명이 숨졌고 한국인 1명과 외국인 4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기차 SUV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앞부분을 전부 태우고 꺼졌으며 운전자가 타고 있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수영입니다.